SDCS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D입니다 네 이번에 반당이 남고 코리아 몰에서 SDCS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샘플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요즘 SDCS는 CS 프레임까지 함께 넣어주니까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빨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은 일반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어서 CS 프레임을 적용한 모습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허리는 CS 프레임이 이렇게 2음새 하나 차이인데 저는 CS 프레임 버전으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걸 세 분화를 해줬네... 이 뒷부분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앞뒤로 자유롭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으로 할게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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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